자기의 마음은 절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격이 없는 것 같으리라 보라 내가 생일을 내가 생일을 이제 낳다 내 거시락 보라 내가 생일을 내가 생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들 함께 만드셨죠 눈 눈 고고 입 입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죠 눈 눈 고고 입 입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예 말고요 아기 예수님 나셨어요 주의 천사들 영광의 노래 불러요 주의 자녀들 기쁨의 노래 불러요 입을 모아 찬양해요 두 팔 벌려 경배해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꼬마들 반짝반짝 비추는 곳 베들레 베들레 헤말고유에 아기 예수님 나셨어요 주의 천사들 랄랄랄라 영광의 노래 불러요 주의 자녀들 룰루룰루 기쁨의 노래 불러요 입을 모아 찬양해요 두 팔 벌려 경배해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준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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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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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주나신 소식 드러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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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자네 노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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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자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자네 하늘에 별이 빛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릴 위해 진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눈번자 눈을 뜨고 안전자 일어나네 만 백성이 춤을 추네 부세주 오시었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내 유슬레 몸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를 구하시리 부세주가 오시었네 할렐루 할렐루야 모두가 주를 따르네 산과 바다 춤을 추네 대초부터 말씀하신 사랑이 오시었네 신의 말씀 앞에 모든 것에 굴복하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세주 오시었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많은 가시를 맺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시리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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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하시리 고세주가 오시었네 할렐루 할렐루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을 섬김하드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동하자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질 것이라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아버지께 구하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하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예수 구하라셨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령이 오시었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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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다시 오시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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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пис 지금부터 내가 들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라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주운 곳에서 어둔 곳에서 어둔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그대자들을 용서하라고 그대자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 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너에게 아신 사랑 우리는 반대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세상의 부요함 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웃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님 주의 사랑 너모서 나의 맘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너 주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 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네 이러면 잠벌 너의 사랑 이 세상은 네 손 나의 사랑 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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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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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 함께 만나볼까요? 아주 오래 전 구유의 누이신 주 천국에서 보내온 고귀한 선물 아기 예수님 별빛처럼 맑고 정의로운 눈망은 아주 오래 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주 사랑이 아닌 믿기진 않겠지만 전설이 아니라네 우리가 천사들에게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천사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지요. 오늘 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마을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오래 전 독생자 구주대사 그 사랑의 이름으로 예정되이세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그 사랑 가르치셨네 아주 오래 전 내 영구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주 오래 전 마리아 마리아 서둘러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 늦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요새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요. 어서요. 아 이거 정말 예쁜데 서둘러서 응급합시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보여 주네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길 원해 주의 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우리 조금 더 앞다리로 가요. 아 나 이 자리도 좋은데 진짜로 이 사람 놓쳐나 따라와요 빨리 죄송합니다 이곳에 보인 모든 영혼 은혜로 회복되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모여 주네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길 원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아멘 모두 모여 주네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게 되길 원해 주의 은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고맙고 드려요. 오늘 목장 보이면 꼭 누룽을 다치하는 무교병을 드셔야 돼요. 아셨죠? 아 이거 맛없는 거 왜 먹은데요? 아이고 이 사람의 탐 2월달 지키라자 하나님의 말씀 지켜 복 받아요 은혜로 회복되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모여 주네 찬양하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게 되길 원해 주의 은총 받은 자녀들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라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길 원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길 원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길 원해 주의 이름을 찾아봐라 남자애를 찾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어디로 한거야 분명 옆에 있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고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예수 왜 여기 있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독특했는지 아니? 정말로 많이 존중했어요 왜 저를 찾아야겠어요? 제가 입사할 곳은 아버지 집이 아니었어요? 어린 예수 지혜와 기가 잘하며 하나님만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우릴 위하여 여기 보내신 선물 복만 다해 살아납니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 보라 구원자 되실 주의 어린 양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하나님 어린 양 보라 우릴 구원할 주의 어린 양 우릴 구원할 주의 어린 양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구원자 주 예수 증거하도다 나 눈물로 세례를 주나 나 눈물로 세례를 주나 그들 성령으로 주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릴 구원하실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릴 구원하실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주여호와 예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여호와 예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 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신자가 신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신자가 신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의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속아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복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의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복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의 강같이 흐르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게 밝은 빛을 주시네 주시네 너 돌았다고 해도 내가 미쳤다고 해도 우린 정말 이루 못하고 흐름다 해도 태초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지 못해 주체 못해 하나님을 사랑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이기고 아프고 내 맘 흔들릴 때 말씀 내게 주시네 사랑하신 아버지 날 구원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의 글씨 날아내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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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pray 삶의 별의 노래 날 인천 찬성 아닌 주의 사랑 세상은 하나님 되게 빛을 주시네 너희는 주의할 무엇을 하는 거지 우우우우우우우 예 침식하기 신비에 무엇 때문가 Naz Ừ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이 꽃이 될 믿고 나면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릴 마련 피어가는 꽃다산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은신 부름 거치지 전화 없는 기운을 맺은 내게 한 번번의 인생 한 번번의 주님 이런 밤하늘의 빛빛보다 밝은 빛을 주시네 뱅스 피치자 세상을 피치자 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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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선태우 씨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준비하려고 애쓴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얘들이 내가 보니까 그냥 싱싱한 물고기가 뛰는 것처럼 막 그러시니까 나도 한번 함께 뛰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네팔교의 박굴목사님과 외국인 근로자들 네팔교의 분들이 오셨어요 같이 축하하러 한번 일어서십시오 네팔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객지 와서 고생하실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골로세서 1장 20절 한 제를 봉독하겠습니다 시 띄어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마물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야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메 십자가의 피는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갈등이 많아요 서로 욕을 하고 탓을 하고 갔다 가면 미국서도 말 안 되니까 때리려고 생각하죠 가만히 있겠어요 또 서울을 때리겠지요 전쟁이 나면 너무 파괴가 심해요 무기가 좋으니까요 엄청난 비극이죠 대한민국은 우선 이북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고 살자 이런 조약을 맺어야 되죠 화목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원수되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가정이 갈라서자 그렇게 나오면 애들은 엄청 불안해합니다 나는 아빠 따라가냐 아들이나 엄마 따라가야 되나 새 엄마하고 새 아빠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화해와 화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십자가의 피로 만들었다 그래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우상승배하고 하나님 싫어한 일을 하고 죄짓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죠 살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은 그냥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화목하자 그래서 어렵죠 한쪽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값을 지불해 쉬운 이야기로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다치게 했어요 차사고를 냈어요 뭔가 손해를 끼치고 문제가 됐으면 갈등이 오지요 손해배상을 해서 값을 지불해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다리를 놓는다 다리는 끊어진 곳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싸에 다리를 놓는다 중보자다 화목해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신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요 완전한 속죄가 된다고 히브리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잇고 오셨지요 우리와 하나 된 겁니다 우리와 화목해 하는 겁니다 자녀되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평강임하고 생명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그래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니까 참 평안이 오는 거죠 두려움 걱정 고민 없는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나타난 거고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너무 크게 임하는 겁니다 성탄을 제가 찾아보니까 왕이나 성인이 오신 날 그랬어요 근데 성탄절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게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으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불란서 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노엘 노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해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올해가 2017년 12월 25일 그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이 됐다 그 말 아닌가요 그분이 오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구원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그를 믿고 영접하면 평화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쁘다고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으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자 저는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내가 좀 희생해야 되죠 사과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사과는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과를 드리는데 바로 깨먹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까우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고 상처 주고 이 사랑과 애정과 아픔과 미움이 막 섞어져 있어요 인간은요 안 바보면 그런 거 없지요 부딪히고 사니까 그래도 성탄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했으면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사과를 드리세요 사과를 드립니다 그 말은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내 잘못이요 잘해봅시다 그런 뜻으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아메입니까 아메입니까 사과가 좋은 사과는 어디서 나오냐 이 사과가 봄에 꽃피어서 점점 큰데 된소리를 맞고 추운데서 사과가 향이 나고 맛있는 거예요 대구가 옛날에 굉장히 덥고 굉장히 추워요 거기 사과가 좋아요 장성사과가 좋죠 이거 지금 고지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해온 겁니다 그 말은 인생 살면서 고생도 하고 싸움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인생의 맛이 깊어지고 부부의 정도 깊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둘이 사는 것보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친구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싸우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미안하게 되고 더 자달라고 그러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했으니 여러분 서로 사과를 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바로 가서 깨 먹지 말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줄 수 있어요 사과를 주고 받으면서 가정의 함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자식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는 거 보지 못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생명 없고 영생 없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최소의 담비가 내리고 마른 풀의 이슬이 내린 것처럼 소성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이 사랑과 구원 받은 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믿음과 긍지와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을 추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임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구세주의 사랑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구속하신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받고 서로 사과드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화목한 가족들 화목한 이웃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와 정성과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발표한 이라고 애쓰고 준비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만하니라 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당 famoso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акutsk 바다 바다 바여가 온 세상에 일상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라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그대와 진리 대신 주 다 구원하시네 맘도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하늘이 깊어서 내 아름다운 일과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께 밤밤 중의 목자들 저희 양배 지닐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화하게 되자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께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께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 영광이 높이 대신 주님 우리 대신 주님께 구유와 대하님께 전사 찬송하였라 우리 그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불사 영원히 높이게 신축해 영원히 높이게 신축해 영원히 높이게 신축해 영원히 높이게 신축해 저 천사여 찬송을 꽃빛 불러서 이 가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주께서 탄생할 때 잠심과 잠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경 영원에서 태어나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니 여호와의 말씀이 눈치를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 샴푸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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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이 땡땡땡 일자라고 축도하겠습니다 단일종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흘린다 저 늦고 깊은 산소 도망산의 예로 단일종이 흘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흘린다 저 늦고 깊은 산소 도망산의 예로 단일종이 흘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흘린다 저 늦고 깊은 산소 도망산의 예로 단일종이 흘린다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는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위해와 가정과 자녀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도 노력ucken 이 땅 위에 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